오마이갓 이건 또 뭐야 헐 이거 시작 아웃 오브 타임 두번째 두번째 이제 플레이하면 되겠죠 아니 에피2에서도 얘를 또 살려줘야 되는건가 아니 클로이는 나 없으면 살 수가 없네 살 수가 없어 지난 이야기 이런거 스토리 한번 쫙 나와야죠 그냥 다 죽이죠 안 돼 다 살릴거야 난 꼭 다 살리고 말거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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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데스티니 왜 왜 왜 왜 왜 왜 왜 가 장학금이 문제가 아니라 마을이 다 날라가는데 안 그래요? 근데 토네이도가 온다고 쳐. 근데 이걸 어떻게 막아? 대피를 시켜야 되는 건가? 힘드네요. 오우, 알람. 진짜 영화 같다, 영화. 클로이한테는 다 말한 것 같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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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벗고 있는 건 아니겠지. 아, 아니였어, 아. 짧은, 짧은. 되게 귀여운 티셔츠를 입고 자네. 다들 실망하고 있어. 오우, 티셔츠가 너무 깜찍하다. 이거 입고 나가면 왕따, 왕따다, 왕따. 왕따 확정. 괴롭힘의 대상이 되겠지. 오우, 다리가. 여름 여기가. 인용 다리 같다, 인용 다리. 인용 다리. 시간을 되돌리는데.. 리바이어의 점수가 가리지 못해. 조금 더 위치해, 차량이 더 steadier. 시간을 되돌리는 일이 약간 체력을 소모하나봐요. 그죠? 저 자리로 걸어다닐 수가 있어? 일어나기. 병아리 너무 귀여운데? 오케이, 샤워. 샤워하러 갑시다. 아, 이 옷을 입고 샤워하러 간단 말이야? 용감한데? 와, 대박이다. 친구한테 이걸 시키는 거야? 근데 뭐 왔어, 메시지. 이게 뭐지? 어... 이제 친구하고 대화를 했네요, 그죠? 하지만 진심으로 우린 대화가 필요해. 이 문제에 대해선 내 말을 들어줬으면 해. 아니면 이 고래 식당에서 아침밥이나 먹던가. 아, 아침밥을 이제 먹으러 가야겠네? 어, 40분 후에 식당에서 만나고. 늦지마. 아니면 시간은 네 편이 아니란 걸 알게 되겠지. 아, 의존 아버지한테 혼나게 만들었다고 지금 마음속에 품고 있어. 넌 못 됐어. 40분이야. 그렇지 않으면... 어, 엄마한테도 왔다. 생일 축하한다, 맥슨. 네가 우리한테 온 지 벌써 18년이나 됐다는 게 믿기자는구나. 하필 네가 온 게 18년이나 됐구나. 딸아, 교장 선생님이 이메일을 보내셨는데 네가 잘 어울리지 못하는 태도랑 행동을 하는 데다가 기숙사에 숨어 지낸다고 하는구나. 뭐, 성인이라도 집에서 떨어져 산다는 게 힘들다는 것 나도 안단다. 하지만 넌 네 카메라로 세상을 바꾸기 위해 거기로 간 것이잖니? 보면 꼭 전화하렴. 우리도 네가 그립단다. 안녕, 아가야. 우리가 준 식물에 물 주는 거 까먹지 말아라. 오케이. 왠지 식물에 물을 줘야 될 것 같아. 왠지 식물에 물 주기는 안되네? 아, 여기 있다. 화분. 아, 이미 죽은 거야? 식물? 아, 내가 이미 죽은 거야? 식물? 아, 맥스방에 누가... 진짜? 봐야겠다. 그림 그려놨어요. 헐 누가 그려놓은거야 아니야 아까 아무것도 안그려놨는데 이거 누가 그려놓은거야 이거 분명 빅토리아 나쁜년이 그려놨을 것 같애 씻으려고 줄 서있는건가 어 뭐야 누가 뭘 툭 치고 갔나 그냥 아무튼 씻으러 가봅시다 어 누가 뭐 이모티콘 아 이거 더러운데 왜 맨발로 다니는거야 아우 더러워 안녕 케이트 양치하는데 말 거는건 정말 매너가 없는거 같지만 얘네들 왜 괴롭힘을 당하는지 알거 같애 잠옷이 이게 뭐야 하하 하하 옷이 왜 이래 이러니까 괴롭힘을 당하는거지 좀만 더 신경써주면 안되겠니 좀만 더 신경써주면 안되겠니 아니 옷으로 남을 평가하고 싶진 않지만 이건 좀 심한거 같애 하하 헥 아아... 피로가 녹는듯해... 뭐지? 불길한 느낌은? 얘 왜이래? 아 또 빅토리아! 클럽 영상? 어머 뭐지? 혀어? 헉... 네? 뭐지? 뭐가 좀 이상한 동영상 같은 게 있나 봐 그죠? 뭐지? 형아! 헉! 쟤는 뭐 남들을 질투하고, 남들이 자기를 질투하고 피곤하게 산다 그죠? 헐. 헐. 나, 나도, 나도 볼 수 있는 거니? 와, 진짜 못됐다, 근데. 둘 다 죽인 다음에 되돌리라고? 전형적인 악당 캐릭터다, 그죠? 하, 이 옷이 문제야, 이 옷이. 왠지 이 주소를 지워줘야 될 것 같지 않아요? 미안해, 문을 열 수가 없네요. 케이트의 비디오를 지워줘야 될 것 같지 않아요? 네. 빅토리아가 너무 짜증나요. 지워야지. 내가 한 사람을 봐야 될 것 같으면, 맞아,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지. 사용하게. 손 씻어. 아, 세수는... 야, 이 바... 죄송해요. 잊지 않았어요. 방금 샤워했는데 무슨 또... 포스터? 마지막에, 이 슬로우에서 찍었을 때, 그 슬로우에서 찍었을 때, 슬로우를 지워줬어요. 넌. 독이? 응, 나 슬로우를 지워져야 될 것 같다, 고맙습니다. 뭔지, 저거. 빅규. 얘는 착하다, 그죠? 그래도 그 케이트 동영상을 안 봤네. 이제 옷을 갈아입어야 겠지? 케이트의 방 아 그래 어 그렇지 니가 뭘 좀 아는구나 빅토리아 방 빅토리아 맞은편이야 빌 오 마이 갓 누가 방을 들추셔놨네 오 마이 갓 문을 잘 잠그고 다녀야지 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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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되게 빨리 한다 좋다 종이들 찾기 아아 시간을 되돌려야겠지 이동하기 가져가기 이제 케이트한테 옷을 갈아입고 그니까 1cm에 1cm 밖에 안 옮겼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알겠죠? 오 케이트는 케이트는 의상이 문제였구만 이렇게 예쁘고 어 날씬한 애가 옷을 왜 이렇게 못 입는 거야 어 내Learn 이처럼 둘 내 메세지 메시지 한 번 봅시다. 네 똑똑한 입을 닥치고 있는 게 좋을 거야. 아니면 내가 네 귀를 찾아가 줄 테니까. 네가 어디서 자는지 알고 있어. 아 누구지? 빅토리아? 아 네이선. 네이선 아니면 빅토리아? 아 진짜 학교생활 힘들다 그죠? 공부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어? 아니 어제는 뭐.. 뭐야 어제는 도와줘서 고맙다 생각하네. 아니 이거 도.. 도에.. 아까는 고맙다고 하더니.. 아.. 클럽의 이론으로 생각해서.. 동영상은 어떻게 된 거야? 동영상은 어떻게 된 거야? 내가 봐야 할까? 내가 봐야 할까? 내가 봐야 할까? 결국엔 못 보네요. 약을 먹고 기억을 잃은 건가? 술을 먹고 기억이.. 하.. 세상에 진짜 미쳤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짧은 얘기야. 아직 잠을 잃은 것 같다. 그치? 그치? 네이선 아니야? 네이선? 네이선이 또 약을 탔네. 취할 정도는 아니네. 그치? 약 탔네? 아.. 불쌍해. 하.. 네이선 맞네. 이 자식이네 이 자식. 네이선? 아.. 불쌍해. 네이선 맞네. 이 자식이네 이 자식. 경찰이 있어도 네이선을 신고가 안되잖아. 돈이 많아가지구. 돈이 많아가지구. 네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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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푹 빠졌어요 스토리에.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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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선.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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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토리아도 있었구만. 이 나쁜 자식들.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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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너무 치욕스럽다. 그저 아니, 어떻게 이렇게까지 사람을 괴롭히지? 악몽가? 진짜 못됐다. 너무 그저 착한 애를 왜 자꾸 괴롭혀? 증거를 찾아. 오, 똑똑해, 똑똑해. 그래, 경찰들이 네이선의 펜을 들어주지, 얘 펜을 들어주진 않을 것 같아. 야, 도와주는데 인연이 진짜... 근데 이거보다 더 좋은 대답은 없어. 경찰에 신고하라고 해봤자. 그래, 이게 맞는 말이야. 어쩔 수 없어. 난 이걸 바꾸지 않겠어. 어, 클로이. 이모티콘 되게 싫어하네, 그저? 빨리 밥 먹으러 갑시다. 오, 상여자야. 이모티콘 한 번만 더 썼다가 손가락이 부러지겠는데? 자, 밥 두고래. 두고래로 갈려면 어디로 가야되는 거야? 안녕, 테일러. 안녕, 테일러. 안녕, 테일러. 왜 저녁을 왜 저녁을 얘기했을까? 왜 저녁을 왜 저녁을 얘기했을까? 떠나게. 죄송합니다, 테일러. 음, 그건 정리합니다. 괜찮나요? 떠나게? 참, 재수없는 년. 어, 이 아저씨다. 오오. 이 아저씨는 착한 아저씨 같아. 누구 닮았다고? 누구 닮았다고? 이 아저씨는 착한 아저씨. 이 아저씨는 정말 멋진 아저씨들이야. 이 아저씨는 항상 아침에 먹으려고 해요. 음식을 먹으려고 해요. 저는 그들 들을 수 있어요. 굉장히 동물을 사랑하는 아저씨구나. 사슴을 봤어요. 사슴을 봤어요. 그런데, 저의 아저씨를 봤는데, 저의 아저씨를 봤어요. 저의 아저씨를 봤어요. 저의 아저씨를 봤어요. 너의 아저씨는 동물을 봤어요. 그의 아저씨는 아저씨는, 나는 알겠어요. 제 이 아저씨는 그의 아저씨가 착한 사람 같은데, 조금 이상하지 않아? 그래서, 그의 아저씨는 엔딩한 아저씨는, 그의 아저씨는 어떤思考에 대해 생각했대? 대단한 메시지를 안하고있어? 저는 그의 아저씨는 그렇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의 아저씨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그의 아저씨는 그의 아저씨가 다 듣지 않았다고.. 어 동물 좋아하는 사람은 착하던가 이상한데 착하던가 남자들 두상이 왜 저런가 어 와우 체크해 아웃 황 어 얘 왜 이래 고마워 여기서 위험했어 왜 그런 짓을 하는 거야 이런 얘기는 하면 안 돼 저도 동물을 사랑합니다 왜 그러시나요 그러니까 얘를 왜 남겨두고 도망가 그냥 해적이야 태적이야 클로이 프라이스 어 어 어 엿기로 하지마 네이선 진짜 네이선을 벌받게 하는게 우리의 최종 목표가 되었으면 좋겠다 디스토피아 클로이랑 점심 먹겠네요 그러니까 빨리 가야되는데 어 야 잠깐 얘 방금 뭐라고 그랬어 그래 응 좋아 둘이 잘 돼가고 있는 것 같아 데이트 신청한거야 어 훌륭해 훌륭해 사겨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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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파크라이의 피피껌치 피피껌치는 이벤트 메인 퀘스트로 얻어지는 거예요 그냥 잡는게 아니라 게임 속 주인공도 연애를 하는데 나는 뭐하나 여러분도 하실 수 있어요 시간을 되돌리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말이죠 아 여기 음악이 너무 좋다 라이프 이즈 스트렌징이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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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여러분도 하실 수 있어요 아 여러분은 안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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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가 너무 평화로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러니깐요 저한테는 투더문 이후에 부금이 이렇게 좋은 게임은 오랜만인듯 저한테는 투더문 이후에 뺏어가라는 거야? 아, 복권! 복권 내가 훔쳐가고 싶다.